김삼순 양 어머니 되시죠 그런데요? 누구신데 우리 삼순이를 찾아요? 잠깐 타시죠 글쎄 누구신데요? 일단 타시죠, 타시면 압니다 글쎄 누구냐고! 니들이 뭔데 날 보고 타라 말아야 아니 경우도 없이 누군지 밝히지도 않고 나보고 타라 그러면 다야? 당신 뭐하는 사람이야? 납치범이야? 아 우리 윤 비서가 실례를 했군요 저 이런 사람입니다 서울 호텔 사장 나연수 근데요? 현진원이라는 청년을 아시든지요 버나베뛰라는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데 삼식인지 뭔지 호랑 말 것 같은 놈이요? 네, 제가 개 M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 여관 장사한다는 초면에 신뢰가 많았네요 따님이 어머니를 닮았군요 우리 삼순이를 아세요? 실은 그 일 때문에 제가 찾아뵙습니다 이렇게 길거리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일단 타시죠 차는 좀 그렇고 누추하지만 안으로 드시죠 그거는 제가 좀 그런데요?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든가요 그러죠 저희 진원이는 이미 집에서 정해놓은 신부감이 있습니다 젊은 애들이라 저희들끼리 좋아지내는 모양인데 혼사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? 집안과 집안의 약속이고 누가 우리 삼순이 준대요? 죄송하지만 돈 오천에 사람 사고 파는 그런 녀석한테 우리 삼순이 주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 연애도 아니지만 진짜 연애가 아니라니요? 진원이 넘어지냐? 이리 나와 뭐? 오천만 원으로 벌어졌지? 사장님 외출하셨는데요 어디로요?